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투자, 입법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손쉽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밀리기보다는 다시 반등이 조금 들어가는 긍정적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수가 완전히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단 박스권 3000포인트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상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으로 내려가는 장도 아닌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종목을 대응할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들 그리고 보조지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종목을 매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지 천천히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얘기를 해드리지만 보조지표라던가 혹은 차트라던가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캔들 거래량 보조지표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확신을 갖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보조지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차근차근 보조지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벌써 5강이 됐는데 1강부터 천천히 강의 보신 분들은 어렵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실전에서 접목하는 방법들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에 접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질문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검색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하단에 QR코드 나와 있는데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시면 또 링크 갑니다 참여 코드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도 문자 김경남 혹은 김경남 소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강의 내용이라던가 시장 상황들 궁금한 내용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보조지표가 저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강 같은 경우는 제가 천천히 알려드렸던 게 캔들에 대한 내용들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실전에서 조금 접목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비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죠 보조지표 사실 시장에 나와있는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히나 제가 가장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보조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렵게 볼 필요가 없겠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중요한 거 두세 개 정도만 활용하시면 된다 보조지표 우리가 hts를 통해서 보게 되면 10개 20개 30개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보조지표를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 세 가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용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후행성으로 보면 100%입니다 사실 내가 보조지표에 놓고 차트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전부 다 보조지표가 100%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는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에요 지나간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면 주식이 너무 쉬워요 내가 정말 보조지표만 있으면 시장에 돈 온다 내 거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지표가 100%가 아닙니다 저는 한 60%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앞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는 60%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후행성 지표고요 지나간 차트를 통해 보조지표를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보조지표를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캔들이든 입형선이든 거래량이든 즉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결합을 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돼요? 내가 다음 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확률이 50%에서 60%, 70%, 80%까지 확률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보조지표 활용해서 투자를 내가 참고할 만한 확률을 높여간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거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보조지표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분석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매물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릴 텐데 매물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량을 의미를 합니다 매물대가 가로막대가 길수록 해당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았음을 의미 이건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차트의 기간을 변경하면 매물대의 모양도 변하게 됩니다 주가의 지지저항선을 의미한다 매물대를 우리가 활용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혹은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면 어느 구간에선 지지를 많이 받아줄 것이냐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량을 의미를 하기 때문이죠 이 매물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 들으시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물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이렇게 지금 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매물대를 의미를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주가가 삼성전자 흐름을 조금 보면 2009년부터 2020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옆으로 나와 있는 매물대가 보이죠 매물대가 뭐냐면 가격을 4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다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언제 만나요? 상단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만 5천원, 8만 3천원 구간에서는 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죠 즉 8만 5천원 이 구간에서는 또 생각보다 많은 매매가 만들어졌다 매물대가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매물대, 즉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만 5천원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활발하게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내용을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물대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구간대, 즉 6만원 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는데 어때요? 6만원 구간을 11월달에 뚫고 올라가죠 매물대가 이렇게 많았던 구간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주가가 쉽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갔다 또 빠질까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매물 구간대를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요 깔끔하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매물대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이라든가 혹은 거래량까지 결합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많은 매물대를 돌파해서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굉장히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깔끔하게 올라갔는데 어때요? 이 가격대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여나가는 게 보이죠?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가가 깔끔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 3월달까지 올해에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매물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흐름 보면 어때요? 8만 3천원 지금 오늘 종가 거의 부근에서 이 지금 빨간색 표시로 매물대가 확실하게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달의 움직임이 우상에 나왔을 때는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락 구간에서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삼성전자가 8만 3천 5백원 정도 구한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매물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매물대만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매물대가 만약에 8만 5천원, 9만원대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한다면 어때요?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 구한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8만 3천 5백원 구간에 매매를 했고요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나는 8만 3천 5백원 구간에 다시 사야겠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심리적으로 저점이 확인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올라간다면 깔끔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대로 반등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8만 3천 원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만 3천 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7만 원, 6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종목이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재료가 있어서 다시 8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9만 원, 10만 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얼른 본전 왔으니까 매도하고 나가야겠다 즉 심리적으로 여기가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매물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재료 분석, 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굉장히 많은 거를 결합을 시켜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구나 그렇다면 이 매물대가 돌파돼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 매물대 돌파 실패했네 나도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재진입 구간을 노려봐야 될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조지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차트 흐름 보면 제가 코스피의 흐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달까지 오늘 종가 부분까지의 매물대 흐름인데 매물대가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느 구간에 가장 많나요? 이 구간이죠? 2,400포인트 작년에 8월, 9월, 10월달에 매물대가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있고요 이 많은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11월달부터는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쭉 1A로 깔끔하게 치고 올라간 게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 없이 쭉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주가가 3,000포인트 돌파된 이후에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멈춰있죠? 지금 3,200 한 60포인트와 2,000 한 950포인트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흐름인데 이 구간은 어떤가요? 매물대가 슬슬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주가 행보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나와있는데 이런 구간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깔끔하게 올라가겠지만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빠진다 주가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1차 매물대 2,500포인트까지도 사실 빠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박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구간까지는 주가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을 하고 나서 확률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다음 차트 흐름도 보면 코스피 최근 3개월 자리를 제가 쭉 당겨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매물대가 확실하게 최근 3개월 3,000포인트 구간에서 가장 많이 쌓여있는 게 보이겠죠 지금 매물대가 쌓여있는데 어때요? 하방으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에서 미증시가 치고 올라가면서 같이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3,300이든 3,500이든 올라갈 수 있겠고요 올라갔다 밀리더라도 어때요? 3,00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즉 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3,000포인트 돌파하려면 어때요? 이 매물대 구간이 저항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매도 물량군들 손실을 봤으니까 올라오면 얼른 팔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 가격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구나 올라가면 치고 올라가겠지만 빠진다라면 지지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물대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거 우리기술투자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다시 한번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정고점을 돌파돼서 올라갔는데 자 이거 오늘 차트만 놓고 1봉 모트만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모습 보이죠? 매물대가 5,500원 구간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근데 이 5,500원 매물대 구간으로 오늘 어때요?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뚫고 올라갑니다 자 내가 이런 매물대 차트를 봤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매물대를 돌파를 깔끔하게 했으니까 이 종목이 다음 날 더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저는 쉽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급등주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박스권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매물대로 오늘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마삭스에서 ETF 상품 만들겠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주는 거래소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물대만 놓고 판단해보자라면 저는 매물대 돌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전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매물대를 파악을 할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도 보면 서연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달부터 쭉 흐름인데 종목의 차트를 모이시기 전에 재료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서연 같은 경우가 대선 테마 종목군에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요 야당이 지금 1위 후보인 대선 테마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가 3월 달부터는 대선 테마주 모멘텀을 통해서 7,000원에서 1,3,000원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매물대가 어떤가요? 작년에 10월 달 11월 달에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어느 구간이에요? 12,000원, 11,000원 구간에 쌓여 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닷건에서 반등이 쭉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깔끔하게 15,000원, 16,000원까지 모치고 올라가고 12,000원, 400원의 구간에 멈춰있는 이유 이렇게 대선 테마주고 야당의 지지율 1위인 엮여있는 테마주 중에 대장 테마주입니다 특정 인물의 대선 테마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즉 상식적 생각해서 12월 달에 내가 이 종목을 한 12,000원, 12,400원에 매수했는데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땠어요? 빠졌죠? 하락으로 내려간 거고 언제든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심리적인 매도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이 매물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 물량군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면 쉽게 반등세가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이 구간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 구간을 돌파해서 깔끔하게 치고 올라가면 어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5,000원, 17,000원, 18,000원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지우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애매하지만 매물대를 이렇게 놓고 판단하면 직관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어떤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있고 어떤 구간을 돌파해야지 종목이 깔끔하겠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를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는 제가 매물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볼린저 밴드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존 볼린저가 1980년대 개발한 기술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내용만 들으면 어떤 거지 이게 볼린저 밴드가 뭘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생각하는 조금 좋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추세장 그리고 박스권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보통 보조지표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집니다 박스권, RSI처럼 박스권에 어울리는 보조지표가 있겠고요 추세가 이렇게 쭉 나와줬을 때 어울리는 보조지표가 좀 다릅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세장과 박스권 모두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매몰대도 마찬가지고요 키움 투자증권 실전대회라던가 혹은 제야의 고수들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많이들 아직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매몰대도 마찬가지고요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정말 실전 매매에서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 볼린저 밴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으로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중심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동평균선 21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동평균선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심리선이 21선을 활용하면 되게 쉽다 21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22선을 기점으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저점 매도 구간 혹은 21선 이탈하면 손질 구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중심선에서는 이렇게 21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에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크게 선이 세 개가 있어요 중심선이 있겠고요 첫 번째는 상한선이라고 해서 21 이동평균선에 이 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준 편차를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저는 굳이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알파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두 배 곱해서 나온 값이다 하한선 같은 경우는 21 이동평균선을 이 알파 표준 편차를 뺀 가격이다 즉 이게 상한선이 되겠고요 중심값 하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고요 통계학에서는 표준 편차 이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95%가 표준 표본값이 존재를 한다 즉 주가의 95% 이상은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 선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95% 즉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를 크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거의 없고 차트의 움직임의 95%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힌트가 나오나요?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매수 볼린저 밴드를 상방으로 이탈했을 때 매도 즉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와 매도 그리고 매수와 매도 포인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치를 내봤을 때 약 95%나는 90%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차트가 움직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볼린저 밴드 차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캔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란색 선이 뭐예요? 상한 선 그리고 검정색 선이 뭐예요? 하한 선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가 뭐이냐면 이게 21 이동평균선으로 의미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볼린저 밴드가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는 직관적으로 딱 우리가 차트 내용 봤을 때 약 90%가 어디에 있어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움직임이 나오죠? 자 언제 이탈해요?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가끔 타이밍에서만 나오게 되고 하방으로 써도 뭐예요? 상방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아줄 때 하방으로도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거나 살짝살짝 이탈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밴드에 앉아있는 볼린저 밴드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의 90%가 혹은 95%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가 조금 이따 실전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아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좋은 재료 실적이든 테마든 재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뭐예요? 1강에서 배웠던 캔들 캔들 모양도 굉장히 예쁘다 이 정도 캔들이면 올라갈만 하겠구나 그리고 거래량 돈이 쭉쭉 들어가주고 있구나 재료도 좋고 캔들도 좋고 돈도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매수할지가 조금 애매하다 나는 조금 언제 매수할지가 애매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사실 이렇게 장때 은봉이 나오거나 볼린저 밴드 이랬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집니다 근데 뭐예요? 90%, 95%는 볼린저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구나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탈한다는 내용은 이 구간에 모두가 무서워할 때 나는 매수를 조금 해봐야겠구나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움직임 나오다가 볼린저 밴드를 상단으로 이탈하는 패턴 나오면 이때 뭐예요? 파는 거죠 즉 90%, 95%가 볼린저 밴드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건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거나 이탈했을 때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례적인 타이밍이 나온 거구나 남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 매수하고 남들이 모두 매수하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나는 매도하겠구나 이렇게 시장과 조금 반대로 갈 수 있는 역발상을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보기도 편하지만 역발상 매매 즉 남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 남들이 모두 조금 매수하고 싶어하는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린저 밴드만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면 야 볼린저 밴드가 100%다 이게 만능 지표고 나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다 볼린저 밴드만 매매하면 수익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나간 차트를 설명드린 건 거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항상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차트의 모습이지만 100%는 없다라는 거 즉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참고해서 내가 매매할 때 확률을 높여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하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많은 고수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계속 매물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까지의 볼린저 밴드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자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매수가 들어갈까요? 쭉 움직임 나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 포인트가 언제 나와요? 11월 달에 지금 차트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때 어때요? 볼린저 밴드 이탈 흐름이 나옵니다 그냥 쭉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한 95%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줘요 이탈 흐름이 거의 없는 건데 11월 달에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 아 이 구간에 나는 매수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매도를 언제예요? 단기적 보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가 바로 상단 이탈이 이날 또 나왔습니다 그죠? 11월 달에 이탈이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추세가 우상행할 때 어때요? 쭉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2월 달에 볼린저 밴드 이탈 이렇게 한 세 번 정도가 볼린저 밴드 이탈 나오면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 매도가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만능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이유는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나서도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라면 어때요? 상단으로 볼린저 밴드 이탈해서 매도 포인트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굳이 볼린저 밴드가 이탈하는 즉 5%의 희귀한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에서 이렇게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저점을 터치하는 모습 나와주는데 8만 2천원, 8만 1천원 구간에서는 어때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포인트가 나온 거죠 하단을 터치하긴 했지만 볼린저 밴드 이탈해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신규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나와주기 시작을 하는구나 적정 구간 내가 예를 들어 7만 5천원, 7만원 손질 잡고 대응하기에는 좋은 매수 구간이 들어왔구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차트 3장 전자를 조금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좀 길게 해서 차트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압축을 해서 한 5개월, 6개월 가량의 볼린저 밴드를 통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겠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5월 달에 볼린저 밴드가 저점을 터치합니다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볼린저 밴드 이탈해 바로 6월 달에 나오죠? 수익이 이렇게 나왔겠죠, 안정적으로 볼린저 밴드 저점 구간 매수, 볼린저 구간 상단 부근, 이탈 부근에서 매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는 주가가 쭉 움직이다가 내가 매도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 포인트 언제 잡아야 될까? 사실 이렇게 상단 포인트를 여러 번 터치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할까요? 이 구간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수익 실현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들어오죠? 드디어 볼린저 밴드를 내가 기다렸어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주가 한 번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매수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너무 반도체가 호황이고 좋을 걸 아는데 언제 매수할지 너무 고민인데 자리가 안 옵니다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죠 외동매매 하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는 구간이 언제예요?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2020년도 9월 달쯤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단을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는 주가가 깔끔하게 다시 한 번 올라가죠 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한 5만 5천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6만 1천원, 6만 2천원 구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 이 구간에서 어때요? 수익 실현하는 거죠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만 매매를 가지고도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다는 점 표현을 해봤고요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빠져서 볼린저 밴드는 멈춰있는 구간인데 또 언제 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11월 달 초에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했을 때 표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비법을 가지고 설명드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20일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HTS에서 가장 기본 설정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만 놓고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후행성 차트이기 때문에 지나간 차트라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겠지만 실전을 써먹기에도 볼린저 밴드는 다른 여타 보조 지표와 다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 쉽다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아까는 제가 이 박스권 멈춰있는 구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이 볼린저 밴드의 장점은 이렇게 멈춰있는 박스권 구간에서도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도 쉽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자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때요? 하방에서 매수하고 이탈했을 때 매도 매수하고 터치했을 때 매도 매수했을 때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가죠 이 구간에서는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선 차트에서 이 저점 구간이 11월이었죠 이거를 제가 줌을 좀 당겨서 다음 관을 좀 보면은 이게 바로 11월 달에 저점을 터치했을 때 삼성전자의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게 주가가 한 5만 5천원, 5만 7천원 구간인데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포인트는 이 상향선과 하향선의 사이가 벌어져요 갭이 벌어지면서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떤가요?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신규 매수해주고 싶은데 주가가 눌림이 없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지게 되는 거죠 즉 저점 구간을 매수했다가 이렇게 우상향 할 때는 사실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할 게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쭉쭉 치고 올라갔을 때 볼린저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언제 매수하느냐 저는 굳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실현에 따라하면 다른 종목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는 종목을 검색하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굳이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하는 종목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아차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차 1봉상의 볼린저 밴드의 흐름이고요 오늘 종가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봤을 때 흐름을 조금 보면 하단에서 어때요? 2020년 9월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10월 달에 저점을 찍어줍니다 약 4만 원 정도 구원해서 저점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로 상단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겠죠 즉 안정적으로 매수하자마자 매도 포인트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규 매수해야겠다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상단을 터치를 해주죠 즉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런 거는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거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1월 달에 어때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플과 조금 엮여주면서 자동차 업종군들이 굉장히 대형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례적인 볼린저 밴드 이탈을 만들면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갔을 때는 이례적 구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 다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움직임 나왔다가 볼린저 밴드 매수 포인트가 사실 10월 달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 매수 포인트가 나왔냐면 최근에 2월 달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나를 터치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했겠죠 최근에 자동차 업종군이 애플과 회법을 하지 않겠다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구간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오늘 종가까지는 어떤가요? 다시 주가가 쭉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상단을 터치를 했습니다 큰 욕심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단에서 어때요? 주가 저점 찍어주는 게 7만 5천원 구간인데 7만 5천원 사서 오늘 종가 부근인 8만 7천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짧게 5%든 10%든 20%든 수익을 내겠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수익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쉽고 용이하게 접근해 볼 만하구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부러 실전 차트를 간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카오 차트 흐름이고요 카카오 흐름 조금 보면은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작년 9월달 시작해서 쭉 일봉상 흐름을 조금 보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박사권에 멈춰 있었다가 이렇게 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만으로 줬는데 매수터점을 잡아보면 어때요? 9월달에 저점을 찍어주는 35만원 구간 매수 한번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 상단 터치를 못하고 밀립니다 밀리면서 10월달에 한 30만 2만원 구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주죠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저점을 찍어줬고 그리고 나서는 박스권 터치가 언제 만들어져요? 11월달 지나서 짧게 수익권을 한번 줬죠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때요? 상반을 터치하지도 않고 하방을 터치하지도 않고 멈춰 있다가 이탈에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한 30만원 구간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구간에 매도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또 내 신규 수익 실험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좁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파란색 블린저의 하단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없었을 것 같고 주가가 어때요? 상반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 오래 갈 거니까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오버슈팅 볼린저 밴드를 뛰어넘는 오버슈팅 구간 나온다라면 과감하게 매도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지금 45만원 선인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매수 매도 사점을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대형주들, 급등주들 사례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주고 있고요 이번 차트는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 하이닉스라던가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실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 9월 달에 볼린저 밴드 흐름을 보면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신규 매수 구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11월 달에 드디어 저점 볼린저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1월 달에 내가 신규 매수를 들어갈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매수하자마자 오버슈팅이 언제 나와요? 바로 11월 달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내가 8만원 정도 구간에 매수했다가 한 9만 5천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로 매도가 가능하겠고요 이때 매도하지 않았다 또 언제 매도 가능해요?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 12월 달에 분할 매도도 가능하겠죠 재료가 좋으니까는 1차 매도 2차 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내가 신규를 매수하고 싶은데 하단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주가가 밀리질 않죠 우창현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13만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눌렸냐 2월 달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드디어 매수 포인트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내가 이 종목 기다렸는데 드디어 2월 달에 주가가 눌려졌을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과감하게 신규 매수를 얼마예요? 12만 5천원 구간에 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매도합니까? 오버슈팅 나왔을 때 대략 14만원 정도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매수 매도 포인트 내가 매수 포인트가 오지 않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매매를 여러 가지 결합을 했겠지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참고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구간이 오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장점은 싸게 매수가 가능하고 최고점 구간 가장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할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동 평균선 기점으로 매도 포인트 해볼 때는 2평선이 붕괴되어야지 매도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을 할 확률이 높겠죠 장단점 이 종목의 특성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가 맞겠구나 2평선이 맞겠구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사점 가져가면 효율적이다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LG생활건강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 종가까지의 흐름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직관적 흐름이 어때요? 박스권 흐름으로 멈춰 있는데 굉장히 볼린저 밴드 이탈이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볼린저 밴드로만 매수 매도를 하겠어요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만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대략 14만 5천원 구간 14만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사이 2주일 사이에 15만원 구간에서 1차 매도가 나왔습니다 수익실현 했죠 자 난 수익실현 했으니까 또 봐야겠다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 언제 붙었어요? 종가 부분에 살짝 붙었지만 뭐 이런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매도 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주가 하단에 볼점에다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버슈팅 한번 주고 나서 언제 밀렸어요? 2021년도 1월달에 주가가 대략 150만원 정도 구간이겠네요 그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주가가 한번 밀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오버슈팅이 언제 나오느냐 170만원 구간에서는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매도 포인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박스권이지만 대형주지만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매수해요? 매수 타이밍이 이번 3월달에 왔죠 3월달 3월 1일 3월 1일 3월 3일 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서 밀고 내려갔을 때 어때요? 신규 매수 지나간 차트니까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매수하지만 가리고 놓고 보자라면 이런 하락 구간에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린저 밴드를 믿는다 보조지표를 참고해서 가져갈 거니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발상으로 매수했다가 지금 어때요? 벌써 중심선까지 20선까지 올라왔죠? 대략 150만원권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한 160만원, 165만원에서는 짧게 매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볼린저 밴 타만을 놓고 나서도 직관적으로 매매를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쉽게 하시기에는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엔 KB 금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금융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조금 보자라면 9월 달에 터치를 한번 해주고 나서는 매도 포인트가 계속 나오죠 오버슈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가 다시 밀렸다가 12월 달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포인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점으로 바로 매도 포인트가 나오죠 대략 4만 5천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짧게 4만 7천원, 4만 8천원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왔고 2월 달에 볼린저 밴드 하나 또 터치를 했네요 대략 4만 1천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은 언제 터치해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 4만 1천원의 매수에서 4만 6천원, 4만 7천원에서 매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보조 지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대 직관적으로 매물대를 볼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볼 수가 있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RSI 지표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RS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MACD도 있겠고 스토캐스틱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RSI 하나 정도만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설명을 드리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서 상승한 변화량, 하락한 변화량을 구하여서 상승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수 하락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RSI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지금관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과매수 구간이다 8화에게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RSI 지표가 하방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관은 주가 저점이니까 즉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하단 터치를 했고 RSI도 저점이고 재료도 괜찮고 하면은 신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합해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이 공식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률이 10%예요 보통 우리가 상승했을 때는 10%씩 올라가는데 하락했을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 5%씩만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평균치를 내보면 RSI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평균값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데 RSI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하락했을 때 크게 하락하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면 RSI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다 RSI다 그냥 오늘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스권에서 활용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RSI 같은 경우는 추세장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볼린저 배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박스권 장이든 상승장이든 접목하기 어렵지 않다 설명드리지만 RSI 같은 경우 좀 구분하셔가지고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는 장에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즉 보조지표만의 특성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RSI가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구간이니까 슬슬 매도를 해야겠구나 RSI가 30% 이하면 신규 매수 가능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제가 KB금융이네요 KB금융에 RSI가 위에 나와있는 표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표인데 이 하방에 나와있는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방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표가 있죠 이게 뭐예요? RSI가 지금 하방으로 떨어져 있다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내가 신규 매수를 해볼 만하구나 이 RSI 과매도 구간 매수 가능한 구간의 차트를 포인트를 보면은 이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지금 RSI가 만들어진 구간이 어때요? 최저점을 만들어줍니다 RSI가 만들어준 구간이 한 4만 천원 정도 구간이니까 거의 최저점 구간이고요 역시나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면 언제 매도를 할까요? 자 이 구간이겠죠 상방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 포인트 즉 단기 차트로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즉 박스권 패턴에서는 저점과 고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는 게 이 RSI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가 보유하기 위한 종목분들이 박스권에 지루하게 움직인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잡을 수 있을까? 보실 분들은 이 RSI를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까지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표본으로 좀 많이 놓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지금 보면은 차트 이름을 조금 보면 자 6월 달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매도 포인트가 나오죠? 그죠? 이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역시나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자 쭉 움직였다가 또 언제 나와요? 상방으로 나와 있는 포인트가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역시나 단기 고점 만들어주고 나서는 주가가 쭉 하락세로 밀려가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바닷권에서 언제 매수가 들어갈까요? 박스권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구간이 어때요? 바닷권에서는 대략 5만 5천 구간에서는 매수 바이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자 깔끔하게 놓고 보면은 바닷권에서는 신규 매수 자 과열 구간까지 올라가는 표시가 나오는 게 어때요? 신규 매도 포인트 박스권 최저점과 고점을 잡기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신규 매수관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이 구간이죠 역시나 박스권 거의 최저점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과열권 아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와야겠구나 역시나 고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쉽게 보면은 고점 저점을 굉장히 알기 쉽게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패턴에서는 어울리는 게 RSI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차트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시장 대장주였다 장대항봉을 만들면서 좋은 재료 가지고 치고 올라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RSI를 통해서 매수 매도 라인을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지금 이 구간이겠죠 저점이 살짝 나와주는 구간이 한 2,500원 정도 구간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과 매수관 들어가면서 매도 포인트가 이 구간 2,500원에서 3,500원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규 매수 포인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매도 포인트만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팔아야 되는 매도 타이밍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언제 나오느냐 자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1월달 말에 이 정도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략 차트를 놓고 보자라면 한 4,500원 정도 구간 어쨌든 차트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과매도 구간에서 과 매수 구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매수하는 포인트와 매도하는 포인트를 알기 쉽게 보조 지표를 통해서 볼링저밴드뿐만 아니라 RSI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점 하단에 4,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한 5,500원이든 5,000원이든 단기간에 20% 이상 수익이 나면 바로 나쁘지 않겠죠? 즉 최저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가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니까 바로 과매수 구간 시그널에 나오면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를 좀 드려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물대에 대한 설명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RSI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드려봤고 그리고 볼링저밴드 설명도 드려봤는데 항상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보조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보통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에요 지나간 차트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접목해서 1강 2강 내용과 합쳐서 우리가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린다라면 저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보통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나오거나 실전이 좀 궁금하다 실전 차트랑 대응하는 포인트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를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김경남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조 지표 설명드렸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 활용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